조립을 해본 사람인데 모르겠냐 모양이 이젠 요정도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제 막 마음이 급해져 이제 그때떠 이제 본성 체력은 점점 떨어지고 집중력도 떨어지는데 젠장 왜 이렇게 완성이 안되는거야 하면서 이제 이때 실수로 하거든 그때 정무해 주시면 돼요 딱 잘못하면 요때 뭐하나 잘못 붙었고 뚝 부러지고 마꾼다 아니 근데 그건 초보장무요 과연 그럴까요? 딱 놀고자 뭘 너무 좋지 14, 14jer이기 14jer이네 14jer이기 18jer이기 18jer이기 5jer이기 3jer이기